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서 비난받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의원들이 늘 하는 변명이 있죠. 미리 계획된 일정이었고 선진제 견학을 하러 갔다는 변명. 뭐 신물나게 들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던 지난 19일. 북구의회 의원 6명과 사무과 직원 13명은 2박 3인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습니다. 명목은 교육수관과 연계관광지 견학. 당시 지역구인 북구에는 일주일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필수 교육 이수를 이유로 제주도행을 강행했습니다. 청년교육 그리고 인권교육 이렇게 필수 교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나 결산, 행정사무감사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는 의원들이 받은 교육이 강사를 직접 초빙하는 형태라 울산에서도 수강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원은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참가를 포기해 내부적으로도 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연수에 들어간 예산만 1,600만 원. 모두 세금으로 집행됐습니다. 8월 15일 강북절 행사에 참여했던 울산 사람이 5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불안해하고 모두가 긴장해하고 조심하자는 마당에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북구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강행했다는 것. 그것도 주민들 몰래 갔다 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회도 같은 기간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3개 국은의회는 올해 타지역 연수 계획을 연기하고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의원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진행된 연수라지만 과연 이 시기에 굳이 제주도로 향했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JCN 뉴스 김동려입니다.